이 데일리 재테크 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케이지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됐습니다. 강연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,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신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. 이번 콘서트에서 주식과 채권,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코인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. 이날 강연에서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는 신재생에너지, 수소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LNG 관련 산업도 빛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